제 9과. 스파게티 면을 살짝 볶고 나서 소스를 넣어. 이야기해 봐요. 이 스파게티 정말 맛있다. 맛있게 만드는 비결이 뭐야? 토마토를? 그래? 지금까지 스파게티 삶고 나서 그 물을 버렸는데 나도 한번 그렇게 만들어봐야겠네. 이 스파게티 삶고 나서 그 물을 버렸는데 나도 한번 그렇게 만들어봐야겠네. 비결? 음... 보통 스파게티 만들 때 마트에서 파는 토마토 소스를 그냥 쓰는데 나는 거기에 토마토를 더 넣어. 음... 그리고 소스에 물 대신 스파게티 삶은 물을 넣어. 그리고 스파게티 면을 살짝 볶고 나서 소스를 넣어. 그게 비결이야. 면하고 소스를 섞기 전에 면을 살짝 볶으면 훨씬 더 맛있거든. then... 펜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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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펜...